가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넥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레넥톤 룬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레넥톤 집콩 들어요? 아메님들 월식이라고 하세요? 월식 개사기 꼭 가세요 가자 반갑고 세트 레넥이 라인전 지는 챔이요? 라인전 개사기급은 아님 저의 옛날보다 라인전 많이 약해졌어요 반반 치트키로 간다는 느낌이지 터트려버린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일자경으로요 아 아 도망가지 말입니다 아아아아 아니 이게? 빡빡이 아저씨야 진짜 어이없네 피었을 때 체진 개사기 되는거 아는데 W를 저렇게 아낄줄 몰랐다는거지 아아 트레스받아 빡빡이 아저씨야 아 그만와아아아 흐흐흐흐흐 아니씨 몇번 오는거야 한두번까진 내가 뭐 그냥 넘어갈건데 안쌌다 트레스받아 진짜 나한테 지면 쪽팔린거다 알았지? 근데 이제 보통 이럴때 상황이 키워도 키운거 같지 않은 세트 키워도 키운거 같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리신은 그냥 나의 짜증을 올릴뿐임 저거는 없당 블러 climbing 이거는 aque워도 키운거같지 않은 텁텁텁텁텁텁텁편 신의 listen이 날 보고 있어도 겨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게 마셔드 의 새로운 tit 이제 뭐 탑은 평등해졌죠? 가장 중요할 때 왔기 때문에 인정 사나? 살았다 캐리 어어씨 월시까지구 여긴가 탑에 3번 연속 오는거 있잖아 내가 짜증나는거는 게임이 이기기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KDA가 구려졌잖아 쟤때문에 월싱때문에 이동속도 증가해서 꽉길 넣었죠 오케이 정리하러 오나? 휴스트구 정리하러 올줄 알았어 월식이라서 데미지 잘 다 치죠 형 모두와 컷 게임이 원래 이럼 상대 서른치기 전에 빨리 야! 둘이 박을래? 이거 딜은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딜 흉악하거든요? 월싱몰락 끄는 순간 애들이 신경도 안쓰 어? 딜 흉악하지러 와봐 이씨 네 하! 핳핳핳핳핳하 아! 뭐야! 평 cons PRENT 너무 쎄다니까요. 몰락에 방관 가는 애들 못 보긴 했잖아. 아.. 방관에 몰락 가는 애 좀 생겼으면 좋겠다. 레넥톤은 솔직히 이거 너무 불안전한 템트리이긴 한데 제가 가히 말씀드릴 수 있음. 두 개 떴을 때 템트리 딜이 진짜 엄청 흉악함. 아하! 다리우스를 찢어보겠습니다! 엥? 귀여운 녀석. 귀여운 녀석. 아 아파. 천천히 할게요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 아아 싫은 거. 아아아아! 따봉! 체크! 아아아아아악! 야아! 뿌 뿌 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뭣 맞췄지? 헉! 하아! 야아! 야아! 놀려! 아아! 어림도 없지? 헤헤헤헤헤헤. 난 이거 갈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확실히 잡음. 혹시 몰라서. 고런 건 없어요! 그러다가 카소스한테 뺏기면 어떡해. 월식 모랑은 좀 기대가 되는 게 방관에 모랑이 섞이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 반갑고. 어디서, 씨. 반갑고. 다음에 만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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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큐를. 쓰고 갔어야 됐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꼬여졌냐면은. 이게 너가 껴서 그래. 니가 끼면은. MMR 빡세진다니까. 이번판은 캐리 좀 해주세! 야. 아니. 아!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아니. 왜 이렇게 세. 아니. 어떻게 하면 얘를 이렇게 키움. 말이 되나. 아. 멈춰! 살았고요. 다리우스 이제 나랑 상종도 안 하네. 아니. 요즘 탑 만난 애들 그냥 도망만 감. 뿡! 하! 캣! 녹인다. 피우이으으으으으 allowance. 젖었다. 데미지 살벌하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맛이 난다니까요 이거. 이제 다 올izen 체력 갈게요 올 manifested. 모이면 접나. 어ْ 으아아아 아아아아악!!! 아아악. 오오아아악! thirst. 암제! 어허하아 이게? 놀랍다 이게 뭐랑? 자 끊어야돼 궁으로라도 끊어야돼 만약에 궁! 뿜뿜뿜! 야 나이스 내가 말했잖아 좋긴 하다니까 만능템이 아닌건 맞지만 나 이거 밖에 안먹음 솔직히 이 게임 우리 둘이 집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싸지 않나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나도 아 아아 데미지 진짜 살벌하다 근데? 욕먹어서 대충 기쁘다는 말 망했다! 오씨 할거 다했어 몰라 할거 다했어 버거킹 이게 월식 캐리가 아니면 이게 월식 캐리가 아니면 딜은 진짜 살벌하다 내가 지금까지 한 빌드 중에 가장 살벌한데 딜은? 딜이 그냥 미친 수주지 자객보다 훨씬 센 그냥 내가 월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가다 딴거 가니까 딜이 너무 이상함 8초 8초 동안 쟤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오케 와 진짜 아 얘 생각보다 딜이 세네 난 너 따라다니면 됨 아 뭐야 유맥이 어딨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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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